아래에서 내려와야 될 듯? 연박 줘봐요. 연박 가만히 있어요. 가만히 있어요. 움직이지 마세요. 움직이지 마세요. 움직이지 마세요. 움직이지 마세요. 피가 더 달라요. 여기 마실 것 같아서 빨리 해야 될 듯? 이게 되네. 와 이게 되네. 와 이거 자기장 어렵겠는데? 잘 들어. 우리 여기 4번 선 써야 돼. 팔각정만 막으면 되거든? 저 시장에서 총 좀 바꿀게요. 메인총. 총알 없어가지고. 바꾸셔야 될 듯? 뒤에 깡 조심하고 스파밍 해야 된다. 대호가 총알이 없다. 오케이 오케이. 하 하필 레토나가 내 쪽으로 박냐? 하아 1층 한마리. 팔각정. 바꾸라. 바퀴 한마리. 잠깐 형아. 오른쪽으로 한마리 뛴거 아니었나? 아니.. 아니.. 오른쪽으로 뛴다. 자 뛴다. 한 마리 더 뛰었어. 오른쪽으로 두마리 총. 팔각정. 아니다. 2번핑. 2라인. 한 대. 드라그. 하나. 핑을 찍어줘. 어디까지 뛰었는지. 1번핑. 제오가 앞에서 막아주면 뒤쪽에서 때려주면 돼요. 한 마리. 오케이. 끝 끝 끝. 제오 끝. 아닌데? 아니 여기 손 있는데. 아 그 아까 그. 초밭집. 초밭집. 초밭집이 나오는데. 한 마리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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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X. 우리 이제 2라인 먹어야 돼요. 남았어. 아직 남았어. 자기장기. 삼아. 겐가? 잠깐 볼게. 나이스. 수상 끝. 아마 인원수 좀 세볼게. 지금 여기. 9명. 아마 똥창에 박혀있는거 같은데. 어. 여기. 2번핑. 블루전도 있고. 슈퍼도 있어요. 아 나이스. 연막 오른쪽 펴져있는거 주의 좀 해주세요. 네. 현이 기는거 봐. 올라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. 그냥. 어. 여기서 멈춰봐 그냥. 이거. 연막 있는 사람. 없어요. 나. 나. 아 그래. 현이는 못져. 슈퍼도 안있지. 슈퍼도 있으면 안에 넣을 수 있어? 어. 거기서 가요. 지금. 까비까비. 천천히 아끼자. 야 앞에까지 오늘 있거든. 재호야? 2번핑. 발소리. 어디야. 2번핑 홀. 폭. 폭이 안죽는데 애들이. 아. 파일팀이네. 잘했어. 똥창 하나 계절이야. 똥창이 지금 현아. 니 앞에 있는게. 그거 똥창이거든. 음. 알아. 지금 2번핑이 한마리 있어. 보면. 발소리 들으면. 아이고. 차 죽었는데. 똥창. 저. 블루존이랑. 슈퍼도 드릴게요. 현아. 그 홀에다가 슈퍼도 넣어. 이거 현님이 해줘야 되는데. 아니. 들어갔나? 오른쪽. 하나 더. 하나 더. 현아. 하나 더. 그쪽으로. 똑같이. 하나 더. 씁쓸. 홀 뭐죠? 엎드려있어. 엎드려있어. 이거 EJ해야 돼. 이거. 내가 이제 이 아무것도 없는데? 어. 괜찮아 괜찮아. 아. 가야되네. 이거. 2대2. 12. 총. 이건 쏴야지. 조준! 조준! 왜 조준도? 땅 파는 거 다음 시즌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? 땅 파는 거 다음에 나오긴 한데 어?